또 이 당구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진중한 선수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잘 동료놨어요. 스롱페압이 선수는 득점 성공. 스롱페압이. 못하는 게 없죠? 단식이면 단식, 복식이면 복식, 공 처리하는 거 보면 스롱페압이 선수가 참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넣어 치기. 경기 마무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단숨에 끝난 거 같네요. 9 대 1로 남녀 혼복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강민우 선수. 스롱페압이.